최근 모바일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수요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스마트폰 부품사들은 차량용 카메라 분야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설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6,59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바일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들도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모바일 카메라 모듈 렌즈 대표 업체로는 LG노텍, 삼성전기 외에도 중견업체 세코닉스, MCNX, 파트론 등이 꼽힙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문의 수익성이 줄어들자 차량용 카메라 분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가 모바일 대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꼽히면서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폰 부품사들의 돌파구로 급부상한 겁니다. 모바일 시장은 성장이 한계가 와버렸고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후반 카메라 정도밖에 안 달았다면 제니시스 G90이나 G80, G90급으로 넘어가면 카메라가 차인데 옵션에 따라 들리기는 아니지만 10개선도 들어가니까 특히 이 분야에선 카메라 단일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견업체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세코닉스의 전장 부품 비중은 약 70%로 주력 분야인 모바일 카메라를 제치고 핵심 사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MCNX와 파트론도 전장 부품 비중이 각각 20%, 10% 안팎으로 매년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오는 2027년 11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장용 카메라 분야가 실적 부진 늪에 빠진 스마트폰 부품사들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설동엽입니다.